네 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닛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이코에 대한 팩트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코 시술을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술 시간이 사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O라는 실은 6개월에서 8개월 PCL이라는 실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가는데 안전한 걸로 그냥 1년 2년에 한 번씩 10분 필요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